흐흐흠 아아 대상혁 또 당신입니까? 또 해내셨습니까? 믿고 있었다고 다들 롤리드컵 보셨나요? 아 너무 재밌더라 롤뽕 바로 차버렸잖아 바로 소더랭크 탑바로스 근데 T1선수 다 잘하더라 용압해서 이제 구마요실 선수 바로스 카이팅 보고 아 오늘 탑바로스 각이다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 대상혁, 대마요시 대오너, 대우스 베리아 그래그래 근데 한가지 아쉽더라구요 해설에 클템 해설임이 없는게 조금 아쉽더라 징동다운 그거 딱 들어야하는데 징동다운 뉴진스 나와 그거 이제 딱 바로 들어야하는데 그게 아쉽더라 그쵸? 자 오늘 좋은경기 봤으니까 저도 탑바로스 한판 그래그래 탑바로스로 가보자 어? 칼리스타 세나 아니 근데 우리 정글은 왜 케인이야 아니 롤드콤 안봤니? 뭔 케인이요 상대팀은 눈치있게 칼리스타 세나 나왔는데 탑바로스라 하며 나는 탑바로스 할거긴 해 어? 아니 바로스가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요 아 구마요시가 어 구마요시가 구마요시는 또 인정이지 그냥 아리 해야겠는데? 아트록스 아래로 가자 우리 탑 챔프폭 진짜 곱창났다 그쵸? 바로스 뺏기니까 아리아는 그게 나야 아 내가 요네 했어야 됐나? 이거 요네 할 줄 알았으면 바로 요네 갔는데 아쉽다 그럼 롤드컵인데 아 근데 롤드컵 보고 이제 롤뽕 차가지고 딱 돌렸는데 바로 그냥 0대15 나와버리면 어떡해 한판만에 짝이 식는거 아니야 이거? 바로 그냥 한판만에 짝이 식는 흠 탑다이브 오실 분 다텀이구만 에라잉 반대쪽에서 해줘 둘 다 노플 난 우리 정글 지켜야겠다 이러면 너 우리 정글 못 먹어 야 화나서 이거 다 지킬거야 그냥 너 이거 먹을 생각 하지 마라 백사이야 먹지말라 했지 내가 지키면 어쩔건데 나도 말렸으니까 너도 말려 내가 바라는 사랑해 먹지말라 했다 난 받아 먹어야겠는데 이제 케인아 이거 와달라고 하는건 살짝 양심이 없는거야 응 그래그래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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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이야 노플 아니 아니 케인님 나 정말 많이 서운하라 그래 케인아 나 한판만에 바로 짝이 식는데 아니 바로 식어버림 어떡함 또 왔네 노플이기네 둘다 얘 먼저 가자 케인아 케인아 진짜 진심이니? 아니 케인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아 나 이거 못배 못배 와 근데 이거는 진짜 할말이 없음 아니 케인님 저 할말이 없어요 아니 저 너무 억울함 이건 탑유지 입장에서 인정 인정 공감 어? 다들 인정할거 아니야 아니 이게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또 안아주네 어 그래그래 케인도 저러다 정신 차리겠지 뭐 무조건 잡아야 돼 얘들아 야 무조건 해야돼 케인아 케인아 진짜 와줘야돼 아니 케인아 그쵸 어디서 뭐해 미치겠네 아니 케인아 이거는 진짜 말이 안되는데 아니 이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이건 진짜 어 내 상식으로는 살짝 설명이 불가능한 어 많이 힘든데 케인이 오고 있긴 하거든요 어 오케이 헬프가자 헬프가자 이거 바텀 그냥 뚫어야 돼 탑 막을 수가 없어 아 게임 너무 빡센데 아 아카리도 죽었다 이러면 힘든데 흠 정원은 어렵겠는데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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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쉽다 아쉽다 이거를 한타로 어떻게 해야되지? 칼리 일단 노공 칼리 일단 노공 케인은 저기있네? 케인아 이거 대체 뭐니 진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잘 모르겠다 무슨 Apg 아 아 아 아 ú 네 이거 아닌가? 메오쿨 오면 될만한가? 이속으로 한번 버텼는데? 위로 가거든요? 여기 있다. 오케이. 일단 좀 더 비볐어요. 나는 야생의 나를 당했습니다. 흠. 허허허. 좋은데? 형 좋아요 아 이게 안돼? 아깝다 위아래로 한번 조여볼까? 좋습니다 대학골드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도? 이거 장로나서 보긴 해야 되거든요 상대 들어왔는데? 아 저기 안 죽어? 진짜 너무 아깝다 상대 들어왔는데?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에라이 사비 사비 아 난 긍정긍정 긍정맨이 되고 싶은데 이게 몸이 안 따라준다 사실 긍정 에너지에도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 몸이 아프면 긍정 에너지가 나오지 않거든 뭔지 아시나요? 이 아픈 몸에는 긍정 에너지가 깨뜰려야 깨뜰 수가 없어 자 그럼 일단 요구르트 한입 어우 상쾌 자 긴급 도핑 했으니까 살짝 그 음 잘해보자 다리우스 특징 1레벨에? 와 치속 뜬거 봐 이거 봐 어? 1레벨에 쇼부 보려고 그죠? 딱 봐도 아 난 1레벨 아니면 답이 없다 하고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달려오거든요 이럴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W를 찍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겠다 이 자식아 어? 킬 났다니 이거 먹히면 안되는데? 내 와드 2레벨 빨리 찍어오자 이렇게 된거 흠 일단 눈치싸고 들어가 미니언과 같이 싸울 준비해 캐시브 쌓고 2레벨 찍고 쏴 쏴 쏴 쏴 까비 쇼부는 넘겼죠 이러면 자 그럼 갱이 중요하다 마구 찍어 마구 찍어 마구 찍어 오스펠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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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줘야돼 와줘야돼 이거 와줘야돼요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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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이 오 뭐야 처형이야? 오히려 좋은데?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얘들아 탑에서 2대1을 했는데 갱승을 당하면 바로스가 굉장히 슬퍼져요 어허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소리니? 4대2 교환을 해버렸네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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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픽 마구 찍어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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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우스 잡아줘 얘들아 굿 좋았다 이런게 필요했거든 바루스는 굉장히 잘 왔어 얘 핑을 찍어야 오는구만 딱 알았다 이제 앞으로 무한핑 체제 들어간다 찍으니까 오네 팀원들이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비상 비상 어 서포트 제압골드 뭐야 다리우스 어디갔어? 다텀으로 갔네? 4렙 다리우스 바로 여행 시작했는데 저거? 밀어야겠다 빨리 어차피 올생각 없음 딱 봐도 탑은 다 버린거 같은데 상대팀? 상대팀? 가리우스도 아래쪽에 있거든요 핑 밀자고 우아 난 잘 크고 있어 응 아래쪽 다 망했구만 그래그래 와 이게 너무 아깝다 리신 잘했다 이거 와드방어로 2를 피했네 Q 먼저 섰으면 더 좋았으려나? Q를 두번 섰으면 됐을거 같기도 하고 오오 기적적으로 술킬 땄는데 타이사가 그런건 좋아 와우 오 이러면 또 모르는데요 균현이 살짝 가는데 다텀에서도 음 그래그래 좋았다 뭐야 얘 그래 내가 죽을게 아래쪽에서 이득 봤으니까 좋아좋아 어차피 나 제압골드도 털었어 오히려 좋아 이런거 저는 좀 안좋아 어 앨리스야 뭐해 괜찮아 난 긍정긍정 긍정맨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뭐 인코스로 돌면 어떻게 되나? 인코스로 돌면? 슈우우 에쓰우우 꿨뻑다 흰신 저기갔다 와아 다행이다 못잡을 범? 못잡는줄 알았잖아 지르야 깜놀했어 혜주 혜주 얘들아 카이사 살아있잖아 안되겠는데 살짝 힘들지도 아 오케이 와 다행이다 죽을 뻔 아 아깝다 체급이 좀만 더 높았으면 돈 쓰고 왔으면 진짜 다 잡았다 이거 용 아직 1분 30초라 좀 조심은 해야됨 근데 상대 위치 좀 보고 왜 다 안보이지 리신이 오고 있나 미리에서 물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그냥 밀어 맞다 리신이 내 쪽 오나 본데 이제 죽은 김에 일로 가자 가버려 바보같은 녀석 움직임이 다 예상이 갑니다 움직임이 정신 났구나 다리우스야 지옥 가야지 오케이 일단 먹긴 했어 아아 왜 그러세요 이즈님 그러지마라 용은 가기엔 너무 늦었는데 아 가볼까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아 아 아 와 너무 아까운데 뭔 캐릭터가 안 움직이냐 계속 봉중에 떠버림 그냥 어 와우 어 그래 잡을만한데 그사한테 봉이 서서 오케이 이거는 뭐 되나 그 긴거라면 그 긴거라면 아니 왜 이렇게 쎄 그사한테 아지르도 여기 올텐데 아 이게 괜찮아 안중 형타야 다으라 그러지마라 잠깐만 에라 모르겠다 황탄대만 나비 오케이 이러면 할만한데 오 잘했다 가이사 어 아니 젬플러스야 근데 다리우스 좀 약하긴 해 아지르도 좀 쎄 어 다 좋았구만 살면 천만원 응 그래그래 쇼핑이나 하자 사비 와 나 순간 앨리스 템 판줄 알았네 아니 템이 너무 안나와가지고 아니 나 템 판줄 알았잖아 앨리스 그냥 그대로구나 아니 무슨 서폿보다 템이 안나온거 아니야 왜 나야 빡 흠 이거는 끝낼만 한데 아지르가 있어도 그죠 일단 사먹대기는 가능할거 같거든요 일단 사먹대기는 가능할거 같거든요 아 아오 이게 안돼 큐 스킬쿨이 진짜 한 1초만 빨리 왔더라면 너무 아쉽다 시간 끌면서 하면 사먹대기라 상대 붙들리거든요 야 노티라 아 이게 진짜 말이 되니 아 아 그냥 하지말지 시간만 끌어도 되는데 사실 바로 상대가 먼저 치지도 않았잖아 방금 어 너무 아쉬운데 뭐야 왓 엥 상대 모임 왓 네 아 이걸 또 해내네요 바로스 우승 이걸 우승하네요 음 그래그래 왔다 야 카이사만 존거봐 어 그래그래 잘하자 아 예 시댄